세계 무역 위축 여파 등으로 인해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수출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전, 세종, 충남 지역본부가 발표한 2016년 대전, 세종, 충남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 세종, 충남 수출은 전년 대비 1.3% 감소한 713억 8천만 달러, 수입은 2.9% 감소한 270억 6천만 달러로, 443억 2천만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였던 지역 수출은 중국, 일본 등에 대한 수출 부진 영향으로 1.3% 감소해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수입 역시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으나, 2015년 수입 감소폭에 비해 그 폭은 크게 완화됐습니다.